아 정신없어 인생이 아 정신없어 인생이 가지만 후회가 없으니 울며 욕하고 싶거든 스킵이라고 욕을 해야되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야 스킵이야 스킵이야 이놈아 스킵이 뭔지 몰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한건데 6천원 한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스킵이야 야 그거 어딨어 그거 어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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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